좋아요 구독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내년도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을 내놓으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근거 가운데 하나가 연준의 긴축 종료 시점일 텐데요. 어디서는 연준이 3번 인하할 거다 어디서는 4번까지도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팀장이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24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상반기 금리나 시점에 따라서 1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경기는 턴어라운드 하는데 기준금리는 인하는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유럽, 한국 할 것 없이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망처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현재 컨센서스만으로도 통화정책과 경기 모멘텀을 조합해보면 시장이 우호적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전망을 드렸던 타겟은 2850이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6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고 9월, 12월 금리 인한다는 전망을 넣고 저희가 2850을 제시드렸는데 12월 FMC에서 바로 뒤집어졌죠. 점도표를 통해서 이미 3번 금리 인하를 말해준 상황, 그리고 4번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좀 더 상승 여력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파란색 점선이 아닌 빨간색 점선처럼 1분기 말, 2분기 초반에 추세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지고 빈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확장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빨라지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나아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합해봤을 때 저희는 밸류에이션 확장 플러스 EPS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3천선 이상을 좀 열어놓을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수렴 전망은 드리지 못해서 밴드가 몇 포인트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24년 하반기에는 3천선 도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반도체죠.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 개선 사이클들 그리고 최근 본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본다면 글로벌 맥쿨 환경, 통화정책 환경, 반도체 사이클 이 세 가지 조합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3천선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준이 과거 금리 인하를 좀 성급하게 단행했다가 통화정책이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김광석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장에서는 벌써 금리 인하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죠. 네, 모든 게 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 금리 인하 시작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그렇게 쉽게 단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만약에 가정을 하실 때 경제 위기고 온다.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역성장,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역성장할 때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고요. 그런 역성장하는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주말 갑자기 긴급 소집회의 열어가지고 정례회의도 아닌데 금리 인하 엄청나게 빅컷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역대 경제 위기 때도 그랬었고요. 경제 위기에 직면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경제 위기를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경제 위기로 보지도 않고요. 경기 침체로만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의 정도는 해당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그러니까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2% 수준의 성장률이 안 나올 때 그러니까 23년은 2%를 상위하는 국면이고요. 24년은 2%를 밑돌 것으로 현재 전망하는데 IMF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24년 1.5%로 FED는 1.4%로 그렇게 전망하니까 이게 강한 경기 침체 이렇게까지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그런 경제의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경제를 그렇게 경기의 사이클을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정도로 이렇게 가정해놓고 의견을 드려본다면 경기가 무서워서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금리 인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선방했다 할 만한 경기 이렇게 고물가를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도 강한 경기 침체를 면할 수 있었다. 강한 실업 문제를 맞아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면을 봐도 물가는 물가도 잡고 경기는 경기대로 지지시킨 거죠.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텐데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언제 있을 겁니까? 라는 질문은 받고 얘기하면 물가 언제 잡힐까 합니다. 제가 2023년 연내에도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한 천 번 넘게 드렸는데 그런 천 번 넘게 던져드렸던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혔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내까지는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23년 연내까지는. 그런데 그 물가 잡힌다 여부는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느냐. 이것을 답변 드린 거죠.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는 2%를 상회하는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미국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인플레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물가 연간 물가 상승률을 월별로 구분, 분해해 본다면 그래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목표하는 수준에는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2%에 부합하는 물가를 만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연 후반, 그러니까 3분기 정도가 되면 그래도 근원 물가가 2.5%를 밑도는 소위 말하는 2% 초반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의 금리 인하를 FMC에서는 페드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가 3월에 있을 것 같다. 혹은 직후에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은 23년 연내에도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24년에 금리 인하 시점을 놓고도 제가 보기엔 좀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한 기대감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금리 인하 한 적 없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언제까지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확고하게 고조될 것인가 이걸 보시고요. 재미있게도 한 2월 정도가 되면 특히 PCE 물가를 받아들고 2월 말에 발표되는 PCE 물가 지표를 보고 3월 FMC 회의 결과를 예측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2% 후반의 근원 물가나 3% 정도의 그 근원 물가를 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조정이 있는 거예요. 또 이 기대감이 좀 과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대감이 또 사라지는 그런 구간에 주가의 조정이 있겠다. 주식시장에 돈 넣었었는데 다시 은행으로 돌려놓아야겠네. 아직 아닌가 보다. 하면서 돈의 이동이 있으면서 주가가 또 조정될 수 있겠다. 이걸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의 정확한 시점은 제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컨빅션. 그러니까 금리는요. 금리는 아이비뱅크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는 아이비뱅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비뱅크가 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분명 금리 인하의 여부는 FMC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고 FMC 위원들은 컨빅션을 가질 때 어떤 컨빅션이냐면 확실히 물가 이 정도면 잡혔어 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거나 상실되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사이클도 보시고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언제 단행될지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 시장 보시면 훨씬 재미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딱 언제다라는 말씀은 안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3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물가 2%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은 3분기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빠르면 저는 굉장히 빠르면 6월이겠지만 빠르면 7월 혹은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천천히 단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조금 더 이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기본 과정은 6, 9, 10위 그러니까 3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분포가 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연준위원이 5명이었고요. 3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연준위원이 6명 4번 이상 할 수 있다는 연준위원이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움직여도 점도표가 또 한 번 바뀔 수 있는 그림이라서 그러니까 물가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도 PC 물가 전망을 2.8로 내렸거든요. 23년 말 수치를 그리고 코어 PC 물가 전망도 23년 수치를 3.2로 내려서 연준도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것을 전망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2월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기가 너무 쎄요. 지금 3월 금리 시장에서는 3월의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150BP 한다는 전망을 쓰러졌습니다. 6번.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한 것보다 2배 이상, 2배 정도 많은 거죠. 그리고 1월 11일 날 발표되는 CPI가 CPI가 지금 인플레이션 나우, 클리블랜드 연회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 기준으로는 3.3에서 3.4로 반등한다는 예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또 반등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면서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1분기는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3월 FMC에서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 뒤에 그게 6월로 지연되는지 아니면 진짜로 서프라이즈하게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지 확인하고 대응해도 아마 상반기 동안에는 늦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좀 편안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